어 지금인가요? 어이구 아 이게 아이고 아 이게 1,000점만 넘어도 대박 아닐까요? 그냥 때렸으면 찍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 아 디버프를 주고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쉽네 아 뭐야 아이 끼고 해도 잡을 것 같은데 좋구요 아 뭐야 평딜로 끝나잖아 아 극딜을 써야 될 것 같은 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한방 컷 오 뭐야 왜 왜 한방이 안 끝나 자 간단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분해로 소소하게 돈이나 벌어주도록 합니다 어 어 손이 느려 그냥 대충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우 급딜을 써야지 아 이런 이런 아 아이 씹찍해 어 어려워 어 죽었다 아 내 두어 어이구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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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려운데 극딜이 없으니까 뭔가 좀 애매하네 갑자기 아 뭐 아 모자 받았어 아니 왜 왜 의자 안 썼냐 아 아 와 이게 실전이 어렵네 아 스킬을 채우고 가는게 되게 괜찮다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메르세데스랑 보스를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어 잠시만요 들어가기 전에 말 좀 해줄세요 항상 나르고 있더라구요 옆에서 이렇게 공감 공감 그 느낌을 공감하는 중에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둑 크흐흐흐흐흐흐 대부길 적들이로 하흐흐흐 저거 여기있다 다 났나요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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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아 이걸 한번 연습해 보고 싶은데 하늘에 날라있는게 개개한 지던데 없어 틀고 재막아 아 이즈루시드 그 노말로 시대해야겠는데 이즈는 쉬운데 팅 팅 팅 팅 팅 팅 두두두두두두두 팅 팅 이건 아이고 방금 제거하잖아 이지는 한 대 맞아도 안죽지 않나 많이 안되는거네 간다 루지드 간다 간다 오 스릴리건 뭐야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양대충 쓰면 끝날 듯 이즈로시드 클리어 이즈로시드 클리어 했구요 전부에서 스킬 되는거지 이즈로시드 클리어 투어를 안받았으니깐 됐나보다 다 라인보스나 오 개쎄 자 수호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나이 아니라면 그 컷 수호 2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ㅋㅋㅋㅋ 극대 수호와 데미지 어마무시하네 아이고 벌써 깼잖아 아 열심히 토핑을 하면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한심해지는 건 갑자기 데미안까지 컷 아 이거 유튜브 영상도 안 나오겠어 아 아 아 아